오늘 우리 집 비어, 자기야. 오늘 우리 집 비어, 자기야. 오늘 우리 집 비어. secondly, 우리 집 비어, 자기야. 오늘 우리 집 비어. 이 바람이 그래. 여러분, 오늘 우리 집 비어. 혹시 다음 강의 날? 말도 안cco. 오늘 우리 집 비 histó. 오늘 우리 집 비어. 우리 집 돈 좀 Lunch. 오늘 우리 집 빈다. 그거 보여줄게. 아까 그거 미션이었거든? 응. 뭐가.. 나 몰라. 뭔 미션? 이거 자기한테 오늘 집 뛴다고 하고.. 어? 귀에 바람 불고 오면 500개? 너 뭐 했는데? 그럼 자기 뭐 했는지 보여줄게. 오늘 우리 집 비어. 자기야. 응. 오늘 우리 집 비어. 오늘 우리 집 빈다니까? 오늘 우리 집 빈다니까? 방주할게. 방주한다고? 나 기억이 안나. 나 좀 문제야? 아까.. 아까 자기 자. 잔지 한 두 시간 됐을 때?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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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이.. 다시.. 다.. 감사합니다.